ció아 어우 힘들어 어우 어우 꽉쎄 아 저 운동 안하는거 티나는거 같애 저 운동해야 겠어요 저 예전에 림보러 돌아가야 겠는데 지금 오버원치만 보시던 분들은 모르는 저의 모습으로 돌아가야될거같애요 아 이걸로 보여줄 수 있겠네 잠시만 옆쪽 컴퓨터에 있을건데 잘봐요 여러분 저기 잘봐요 나 예전모습 예전모습 잘봐 보입니까 이거 여러분? 역삼각형인거 이거 지금? 여러분 이거 지금 실화에요 실화 이거 지금 이 집 보이죠 여러분? 역삼각형인거 저 원래 이랬어요 뭐니? 아시겠죠? 미친거 아니야 이거 지금? 왜이래 차이가 나죠? 저 예전에 진짜 몸이 이랬어요 여러분 저 한참 운동할때 근데 근데 지금은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실화 아니야 이거 잘못된거야 뭔가 잘못했어 별로 차이야 아 무슨소리에요 지금 체지방률이 한 20%는 차이가 날텐데 아 40대 아저씨 냄새라니 아오 냄새 낫나 아 왜이렇게 잠시만 나 아이온할때는 안그랬는데 여기 오버워초니까 왜 저보다 날 아저씨로 보지? 큰일났네 아저씨라 하면 그분 아닙니까? 아 이거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나 이거 나보고 하는말 같애 진짜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나한테 하는말 같애 저보고 내가 들어올줄 알고 되어있는거 아니죠 이거 진짜 잘생겼다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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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